시청자 여러분 이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잘하시는군요 한 100여 년 전에 보았을 렌즈 있는 거기가 나와있어 이것은 틀어치키가 이 성경과 고기, 이 두 가지는 몸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양식 사이에서 균열이 생길 때 나... 나... 이 관사는 지금 뭐 하십니까? 정말 고맙습니다 네... 내가 행복한 것 같아요 네... 안 잠시, 안 잠시 왜냐하면... 내가 너희로 부르시고 네... 안녕하십시오 박연희, 안녕하십시오